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린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 지역구 4개 정당 국회의원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책현안과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중점 증액할 국비사업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가 건의한 정책현안은 대구취수원 낙동강 구미공단 상류 이전과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등이며 법령 제정, 개정사항은 물산업진흥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입니다. 특히 9년 연속 국비 3조원 이상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 증액이 필요한 국비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상임위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또 대구시는 이날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등 2018년 국비 총 40건 5,110억 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로마는 쓰레기 매립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서울시와 로마가 각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비르지니아 라지 로마 시장을 만나 쓰레기와 교통, 관광 등 각 행정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만남에서 비르지니아 라지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로마시가 현재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쓰레기 처리 분야의 서울시 정책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2012년 서울시가 도입한 이후 전국으로 퍼진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와 서울 세활용플라자를 소개했습니다. 또 교통 분야에선 버스 준공영제와 통합환승 할인요금제 등을 알렸습니다. 한편 로마 라지 시장은 쓰레기 문제와 비효율 대중교통 등의 로마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로마 역사상 최초 여성시장이자 최연소 시장으로 지난해 6월 당선됐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4년 만에 이뤄진 제주지역 중산간 마을 제한급수가 35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장기간 가뭄에 따른 격일제 급수가 지난달 7일부터 35일째 이어지면서 타용도 지하수를 활용한 급수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산간 정상급수 추진은 기존 어승생저수지를 통한 방법이 아닌 지하수 관측공과 농업용수 등 대체 취수원을 활용해 지하수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도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 1,2를 지나는 광역상수도관로를 통해 중산간 일대에 하루 4,500톤의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17 친환경 탈것 한마당 행사가 지난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자전거, 미세먼지를 줄이는 작은 혁명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알프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30여개 자전거 관련 업체가 참여해 전기차와 전기 오토바이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중국 공유자전거 시스템의 최초 설계자인 왕초우 개운 자동차 회장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하반기 국내 최대 종합자동차 전시회로 꼽히는 2017 오토모티브 위크와 동시에 개최돼 자전거는 물론 자동차 정비와 캠핑, 다양한 전기 수소차도 선보였습니다. 남원시가 선진형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 차집관 및 배수설비정비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성됐습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그동안 측량조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8개 하천의 차집관 정비 417개소 31.2km와 시가지 하수관로 4개 구역 31.7km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최근 완성했습니다. 남원시 하수관리시범사업이 오는 2020년께 완공되면 남원 처리장의 유입 하수량이 하루 3만 톤 이하로 줄고 시민 부담에 긴 분유 처리 비용이 연간 6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2015년 환경부가 주관하는 730억 원 규모의 강우시 하수관리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용역 근로자의 고용 승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용역 업체는 명확한 위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청소 용역 근로자의 고용 승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키로 해 업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개혁법에 의해 계약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주시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받은 시정권고를 토대로 청소대행업체의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근로자 4명을 고용 승계하지 않은 것을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되므로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음식물 수집 운반에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관해 청소용역 대행업체인 전북노동복지센터는 즉각 반발, 법적 대응 반침을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 위반 주장을 근거로 고용 승계 대상자로 있는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올해 3월 9일 제338회 제2차 본회의 이미숙 의원의 노동자 고용 승계 시정질문에 대해 3명의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대행업체에게 노동자에 대한 승계를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업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의무가 없는 간접인료 1명을 제외하고 3명과 한 달간의 고용 계약을 체결, 사실상 고용 승계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업체는 시각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과 고용 승계에 관한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의뢰 경영권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시의 요구대로 4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기존 근로자 4명을 해고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KLN 박성훈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